11장과 12장 통해서 11장에서 여로보암의 반역 시도를 들켜서 애굽으로 갔고요. 그렇게 솔로몬이 죽습니다. 12장에서 나라가 둘로 나뉘어집니다. 여로보암은 열지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 두려워서 단과 베델에 재단을 쌓아서 송아지를 세우고 이게 바로 너희들을 애굽당 종교 뒤였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 단어, 첫 번째 뭐였습니까? 비슷하게, 비슷하게. 두 번째는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비슷하게 섬기는 것도 아니고 말씀대로 또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규례대로 해야 된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으로 들어갑니다. 북쪽과 남쪽에 재단이 설치되었습니다. 건물을 짓거나 하게 되면 행사를 하죠. 무슨 행사 하죠? 기념식을 하든지, 제막식을 하든지, 헌당식을 하든지 뭐 할 거 아닙니까? 13장이 딱 그 장면이에요. 지금 여로보암이라면 단으로 올라갔을까요? 베델로 갔을까요? 그 기념식을 해야 되는데 두 군데 다 갈 수는 없잖아요. 어디로 가시겠어요? 왜 베델로 가시겠어요? 그쪽이 더 걱정이잖아요. 그렇죠? 저쪽이 올라가보자 더 이상 없으니까 나도 거기다. 이게 지금 제일 초미의 관심사죠. 여기를 지나치면 이스라엘로 가는, 예루살렘 가는 거니까 여로보암이 그 행사를 어디서냐면 베델에서 그 행사를 합니다. 한번 여로보암의 심정을 생각해보시죠. 세계미에서 출발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긴장된 마음으로 갔겠습니까? 뭐가 제일 궁금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을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해줄까 하고 그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은 둘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예루살렘을 잊어버릴까? 아마 이게 그의 가장 초유의 관심사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배달의 재단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같이 출발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출발하냐면 저쪽 예루살렘 유다 쪽에서 한 사람 같이 출발을 합니다. 그는 성경에서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뭐라고 나와 있죠?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왔습니다. 나이는 젊은 선지자 같습니다. 젊은 선지자가 유대 땅에서 그날 아침에 아마 같이 출발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난 장소, 한 사람은 세계미에서 내려왔고요. 한 사람은 밑에서 올라갔습니다. 둘이 만났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베델이라는 장소에 모입니다. 이때 서로 외국인이 아닙니다.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생김새에 똑같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얼마나 긴장된 가운데 여로보암이 그 제막식을 하면서 이제 제사를 그곳에서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입니다. 1절 보십시오. 13장 1절.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은 긴장된 마음으로 함께 이곳에서 첫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보라 그때의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렀다. 출발한 거죠. 마침 여로보암이 재단 곁에 서서 뭐하고 있었어요? 분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재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릅니다. 재단아 재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오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분위기 어땠을 것 같으세요? 지금 뭐 하려는 찰나였냐면 분양을 하려고 할 때 소리가 어땠어요? 거의 안 들렸겠죠. 분양하는 그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조용한 가운데에서 외쳤기 때문에 그 소리는 더 크게 들렸을 겁니다. 왕이 분양하는데 감히 누가 그것을 방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한 젊은 선지자가 외치는 겁니다. 재단아 재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지금 요시아 왕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지금 벌써. 그래서 그가 요시아가 내 위에 재단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여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누구죠? 아까 제사장이 누구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원하는 사람들 세웠거든요. 여기서 이제 나도 하나님 앞에 제사 좀 드려봐야지 하면서 제사를 드렸던 그 제사장은 어떻게 한다고요? 네 재단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다. 지금 이 제사장은 제물을 바치는데 나중에 누가 된다고요? 자기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끔찍한 거죠. 다음에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지금 동물을 갖다가 제사를 드리는 순간에 사람이 거기서 살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 밤에게 카메라를 돌려서 표정을 클로즈업해서 잡았다 하면 어떤 표정이 나올까요? 이건 드라마로 만들어야 제대로 나오겠죠. 아마 온 얼굴에 정말 분노가 가득했을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감히 어떤 놈이 지금 이 중요하고 진정된 순간에 저렇게 찬물을 찌끄리냐 하면서 얘기했겠죠. 자 사절 보십시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배달에 있는 재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재단에서 손을 펴며 지금 여태까지 재단에서 뭐 하려고 했어요? 분양하려고 했는데 분양하려고 했던 손을 놓고 재단에서 손을 펴가지고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를 잡으라 했어요. 그를 잡으라 했더니 그 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손이 말라버렸어요. 말라버렸다는 얘기 뭐예요? 딱 여기서 그냥 멈춰버린 거예요. 마른 나뭇가지처럼 움직이지 않고 그냥 딱 굳어버린 거예요. 그걸 누가 제일 먼저 느꼈을까요? 본인이 느끼는 거죠. 자기 손인데 자기 손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놈 잡아라가 아니라 저놈 잡아라 하는 게 아니라 6절로 말이 아주 고분고분해집니다. 6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이를들 뭐라고 합니까? 청하건대 저놈 아니에요.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이 어로보암의 말을 한번 잘 들어보면요.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누구 하나님이요? 그 다음 내 하나님 여호와죠. 여호와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네 하나님이에요. 자기 하나님은 누구예요? 여기 송아지 있잖아요. 송아지 이건 내 하나님이고 여호와는 네 하나님인데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한테 송아지신이시여 부탁해가지고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 여호와한테 기도해서 나 좀 낫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를 해주죠.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같이 되니라. 자 이때 잠시 여기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카메라를 많은 백성에게 한번 돌려보시죠. 이 광경을 쳐다보고 있었을 많은 백성 어떠한 표정이었을까요? 우리는 이제 그 뒤편에서 늙은 선지자의 아들을 통해서 이 장면을 일추해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늙은 선지자가요 그 재단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 행사에 참여를 하고 돌아와요. 그래서 그 있었던 일을 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 얘기가 있어서 충격적이었을까요? 분양하는 그 엄숙한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이 선지자가 와서 외쳤고 잡으라고 했을 때 그 손은 갑자기 멈춰버렸고 그 선지자가 기도해 주니까 다시 나아지고 이 상황이 지금 번져졌을 때 일단은 그 행사는 이제 완전히 막 망쳤죠. 망칠 대로 망친 겁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냐면 여로보함이 선지자한테 이제 결국 이 사태를 모면할 수 있는 게 이 사람을 내 편으로 끌어들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선지자한테 요구를 하는 거죠. 뭐라고요? 나랑 같이 가자. 왕국으로 가서 우리 얘기 좀 하자. 나랑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대화 좀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주 당들하게 얘기합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아주 단호하게 나라의 절반을 준다 해도 나는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왔던 길로 또 가지도 않아요. 왔던 길로 가면 어디서 왔는지 나오니까 전혀 다른 길로 해서 다른 길로 해서 가버립니다. 이 광경을 보고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 집으로 갔겠죠. 가면서 그들이 무슨 얘기를 했을지 상상해보세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눴을지 여러번은 굉장히 궁색해졌을 겁니다. 정말 제일 중요한 행사를 완전히 망쳤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러번 흔히 말하는 깨어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이면 휴게해야죠. 이때 지금 그런데 지금 휴게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가지고 지금 뭐 하려고 해요? 딱 보면 휴유하려고 하는 겁니다. 야 지금 내 체면이 말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서 휴유해가지고 무마해보려는 그런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열나라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니네 하나님이고 내 하나님 여기 있다고 하는 그런 말투부터 시작해서 이 상황에서 그건 하나님 앞에 휴게하고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휴게하려는커녕 이 선지자를 휴유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모면을 해보려고 하는 이것을 멈추지 않는 거죠. 결국 이렇게 해서 이 행사는 굉장히 해프닝으로 그냥 끝납니다. 백성들 상황에서 봤을 때는 안 한 못한 일이 지금 벌어진 상황이 되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또 다른 쪽으로 카메라가 이렇게 해서 끝나도 괜찮을 것 같은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가 더 이어집니다. 11절에 보시면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이 늙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여러 아들들이 같이 구경을 하러 간 거죠. 그래서 있었던 일을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잠시 한번 이 늙은 선지자에게 다시 집중을 한번 해보시죠. 첫째, 왜 그는 안 갔을까요? 나이가 너무 들어서 안 갔을까요? 아니에요. 뒤에 행동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왜 안 갔을까요? 아마 굉장히 속상했을 것 같습니다. 뒤에 행동들을 보면 그래요. 굉장히 왕이 하는 모습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안 들었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그 늙은 선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고 저 남쪽에 있는 유다 땅에서 선지자를 북쪽까지 올려보내야만 하셨을까요? 늙은 선지자의 모습이 그러면 대충 그려질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지는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어져린 일은 전혀 하나님의 일 같지 않다라고 분별은 할 수 있는 상황. 뭐 그런 상황들. 그러는 가운데서 이 사람이 택한 일은 뭡니까? 그 선지자 어딨냐? 그 선지자를 찾아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끝에 그 선지자를 발견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장을 지우고 13절 그가 그의 아들들의 길을 돼 나를 위하여 낙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낙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14절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뭐 하라고 얘기해요? 15절 보니까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어라. 그랬더니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 완강합니다. 아니요.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 거짓말을 합니다. 18절입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예를 들어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여기까지는 거짓말 아니죠. 그렇죠? 늙은 선지자를 했으니까.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천사가 말한 적 없다는 얘기죠. 왜 이랬을까요? 이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아무 말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늙은 선지자 입장이라면 왜 그랬을까요? 나는 왜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네가 와서 하나님의 일을 대연하는 과정에서 미안했을까요? 아니면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말을 너한테 주셨는지 궁금했을까요? 아무튼 그런데 또 하나 이 하나님의 사람 참 명칭은 너무 좋죠. 하나님의 사람 이 젊은 선지자의 반응은 또 뭔가요? 어떻게 합니까? 19절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어떻게 했었어야 될까요? 잠깐만요. 하나님이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한 번만 말을 했어도 그는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나한테는 지금 그런 지시를 하신 적이 없으니까 지금 당신한테 나이 드신 노 선지자한테 천사가 그 말을 했다고 하니까 다시 저도 한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아마 늙은 선지자가 물어본다고 하면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도 선지자니까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순순히 따라가요. 그렇게 가서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이 드신 선지자가 돌변을 하십니다. 21절 그가 나이 든 선지자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냐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늙은 선지자는 자기 정신을 헌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젊은 선지자한테 카메라를 한번 가보시죠. 어떤 표정이었을 것 같으세요? 이 이야기를 갑자기 오락에서 하나님 천사가 오락에서 와서 먹고 얘기하고 있다 갑자기 일어나더니 막 손가락을 가르치면서 나게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전율이 느껴졌을까요? 아니면 이 할아버지 지금 뭐야 지금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땠을까요? 자 그리고 이제 그가 떠납니다. 24절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 여긴 사자는 라이언입니다. 동물 사자입니다.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드리 나기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다. 다시 말하면 사자가 나타나서 사람을 물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딱 죽여놓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나귀도 먹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귀도 손 안 대는 거예요. 이건 결국 누가 했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사자의 본능이 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25절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그 광경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늙은 선지자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늙은 선지자가 막 놀래가지고 부랴부랴 달려가게 됩니다. 28절 그가 가서 본 적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되었고 나귀의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29절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업으로 돌아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이제 장례식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의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우니라 오호라 내 형제여 그러면서 이 늙은 선지자는 이 죽음을 통해서 귀중한 걸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31절입니다.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아들들에게 말하여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재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업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이룰 것이다. 결국 그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해주는 겁니까? 가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 심판하셨잖아요. 누구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징계하신다는 걸 통해서 지금 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에서 죽었던 이 선지자가 내뱉던 그 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는 것은 그 다음 절입니다. 33절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이 일 후에도 이 일은 무슨 일일까요?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사건은 뭐입니까? 자기가 경험한 겁니다. 뭐였어요? 제대를 향해서 손을 들었을 때에 예 자기 손이 말라가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선지자가 했던 그 이야기 그 상황 그래서 자기가 했던 모든 게 다 그냥 창피만 떠는 이런 결과가 된 이 상황 이 일 후에도 또 하나는요 이 선지자가 죽었던 이 소문이 누구에까지 당연히 들어갔겠습니까? 여로보암에게 들어갔겠죠? 자 그 선지자가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전했던 그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했더니 죽었다더라 이 소문이 이제 퍼진 겁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 누구냐? 자기한테 왔던 그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을 받아와서 보낸 선지자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을 때 죽였는데 지금 그 선지자가 와서 이 재단에서 제사드렸던 제사장은 자기가 재물이 될 것이고 이곳은 바로 이제 사람의 뼈를 태우는 곳이 될 것이라고 했던 그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담요스에도 불구하고 이 일 후에도 뭐 하지 않았다고요?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았다. 쉽게 얘기하면 회개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얘기합니다. 이 일 후에도 이 단어 다섯 글자를 보면서 굉장히 흔히 말하는지 충격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고를 해주시는 것이 들려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지 말라고 아니면 하라고 어떤 메시지가 나한테 들립니다. 강대상을 통해서 들리기도 하고 성경을 읽다가 들리기도 하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내가 경험해서 어? 주님이 나한테 싸이 보내시는가? 이런 것들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이 일 후에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두려움으로 찾아옵니다. 이 일 후에도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자원하면 아까 말한 대로 마음대로 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돌이키지 않는 오히려 이렇게 했을 때 간혹 내가 이렇게 내 생각대로 이렇게 어떤 일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성도가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한다고요? 이 일 후에도 일을 내가 계속하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거죠. 이 일 후에도 마음대로 비슷하게 여로보암은 이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34절은 굉장히 슬픈 내용이죠.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왜 멸망했습니까?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었습니다. 이 일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33절에서 말했던 이 일 후에도 이 일 입니다. 비슷하게 마음대로 경고했음에도 돌이키지 않이하고 이 일로 인해서 그가 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그렇게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까지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 후에도 그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열한기상 13장에 나와있는 여우로보암의 안타까운 모습이 뭡니까? 비슷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성긴다고 마음대로 했습니다. 자원함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자원함은 선한 것입니까? 아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면 오히려 그 자원함은 34절에 나오는 멸망하게 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님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 텔단에 가면 그 번제단터 아까 보셨잖아요. 그 앞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게 누구일까요? 네 여로보함 손을 들었던 그래서 이 재단에다가 이렇게 동물을 올려놓고 재단을 드리고 있는 거죠. 칼로 지금 잡으려고 하는 이 모습을 지금 거기 텔단에다가 해놨습니다. 저도 2012년도에 가서 찍었던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여로보함이 쌓았던 재단입니다. 단에 쌓았던 재단입니다. 경치 조치호 쫙 펼쳐져 있습니다. 지성소 자리입니다. 여기 어디다 쌓아놓고 송아지가 있었겠죠. 텔단의 번제단 굉장히 규모를 크게 지었다고 했습니다. 왜요?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다음에 물두멍도 굉장히 크게 지었습니다. 피를 받아줬다고 하는 그것이죠. 지성소 자리도 이렇게 더 높은 곳에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갔을 때는 여기 또 바꿔놨더라고요.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이름 자체가 여르보암의 성소라 이렇게 있고요. 자, 보시죠. 그러니까 성경에 어떻게 제사를 지냈는지를 말씀을 근거로 해서 또 이 지역에서 발견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제사를 재현해 놓은 그림으로 이것은 동물을 잡아서 번제를 드릴 때 피를 모으는 곳 실질적으로 피의 흔적을 이곳에서 발견되고 이게 좀 아쉬워요. 얼마나 단을 크게 만들었는지 돌로 다시 재구성을 할 수가 없어서 쇠로 이렇게 모습을 만들어놨고 그중에서도 이곳입니다. 이곳에 재단에 드릴 부를 이 단에서 부사고 이렇게 이제 제사를 지냈던 곳을 재구성을 해놨는데 이곳에서 부삽이 발견된 거예요. 부삽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흔적을 주는 증거잖아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지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도구가 발견되기는 유일하죠. 처음이자. 유일하죠. 또 이곳에 이게 상수리나무에요. 상수리나무에요. 사실 유대인들은 성경에 들면 상수리나무에 단을 쌓았다. 이 성소에 상수리나무가 많고요. 이 규모가 굉장하고 상수리나무 하면 뭐 생각나세요? 뭐 생각나세요? 산당 제사를 지었던 산당을 놓았던 자리가 저런 데다가 얼마나 경치 좋고 시원하고 저기다가 산당 꾸며놓고 제사 지내면서 음행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 단에서 그러니까 숲이 우거지고 물이 흐르고 유다지파가 왜 저 땅을 선택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보면 풍족함이 설로문을 통해서 봐도 은금이 병마가 그를 하나님을 더 섬기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을 역사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여전히 그런데도 여기를 원하잖아요. 광야를 선택할래 저 갈릴리 저 파라다이스를 선택할래 그러면 마음이 자꾸 쏠리는 거죠. 그렇죠? 여로보함을 탓할 상황이 지금 어쩌면 아닌 거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로보함의 길 성경에서 말할 수 하고 있는 거 여로보함이 두 금승화지를 만들고 너희를 애급당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나는 배달의 하나는 단에 둡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유다의 절규와 어떻게 했다고요? 비슷하게 했다. 또는 또 하나는요.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여로보함을 통해서 비슷하게 마음대로 그리고 또 하나 이 일 후에도 여로보함이 이 일 후에도 참 가슴 아프게 하는 단어입니다. 이 일 후에도 떠나서 돌이키지 않았다. 그래서 자원하면 누구나 다 하겠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 마음대로가 아님에도 이런 일들이 결국 이스라엘의 여로보함이 죄가 되고 이제 북이스라엘 여로보함 나다 바하 사엘라 시무리 까지 갈 때 쭉 길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로보함의 이것이 죄가 되어서 여로보함이 죄가 되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개상을 쭉 읽어보시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악순환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거죠. 이제 여로보함의 죽음으로 치닫게 됩니다. 11개상 14장에는 여로보함의 죽음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로보함의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이름이 아비아입니다. 이 아비아가 병이 났습니다. 그런데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민고민하다가 결국 누구를 찾아가냐면 자기를 왕이 될 거라고 해줬던 그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누구죠? 아이아 이었습니다. 아이아 자기에게 왕이 될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그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태도가 또 이상합니다. 지금 어떻게 가야 맞습니까? 아이아한테 가려면요. 선지자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갔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어떻게 가요? 죄송합니다. 이 쫄보가 자기가 가지다 아내한테 시킵니다. 그리고 절대 비밀이야. 내 아내라는 거 티내면 안 돼. 변장하고 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갔는데 또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잖아요. 아이아한테 다 알려줍니다. 5절 14장 5절 보세요. 14장 5절 여호와께서 아이아에게 이르시되 여로보함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너에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체하민이라. 다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쪽집게처럼 콕 찍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속이려고 됐는데 이미 답이 다 하나님께서 알려줬는데 뭘 속일 게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전했던 말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보시면 나라를 다이수의 집에서 찢어내어 너에게 주었거늘 너희는 내 종 다이수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니 등 뒤에 버렸도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게서 죽은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공중의 새가 먹으린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였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아내의 표정을 카메라로 잡아보면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아마 새파랗게 질렸든지 새하얗게 질렸든지 그런 표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그 예언대로 이 아내의 발이 성읍 문지방의 17절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들어가서 질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그 아이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문제는 문제는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뭐 하셨다고요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왕이 범죄하니까 누구도 범죄했다고요 백성들도 범죄했다고 범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로보암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일어나는 왕들에 반복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중요성이죠 또 리더의 인도자의 인도자의 중요성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인도자들을 위해서 가정에서는 부모 아버지를 위해서 교회에서 장로들을 위해서 이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의 한 행동은 대한민국의 한 행동으로 찌부됩니다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률은 우리는 손 한 번 까딱 안 하고 우리는 반대했을지라도 이것은 우리나라가 만든 법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거기 나와 있는 대로 16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게 됩니다 인도자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결국 여로보암도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20절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0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다비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비아 그런데 아비아는 왜 죽었을까요 성경에서 아비아에 대해서 13절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자인이와 아비아의 죽음입니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이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그러면 안 죽여야죠 이게 보통 우리 생각이죠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다 죽이고 이 아이는 살려도야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시나리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아이만 하나님의 왕에서 선한 뜻을 품었는데 이 아이만 죽게 해요 그리고 이 아이와 비슷하게 죽임당하는 사람이 뒤에서 요시아의 죽음이 또한 그와 같은 죽음입니다 객사 비슷하게 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의 왕이 그렇게 애굽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 죽음은 그러면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아이의 죽음은요 우린 죽음이 꼴 저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우린 이 죽음도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이것은 복이 아니죠 그러나 어차피 한 번 죽는 건데 마지막을 어떠한 문장으로 남기고 가나 죽는 것은 우리 영원한 삶을 또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아이의 죽음은 참 어려서 죽은 죽음이지만 하나님은 이 아이가 더 이상 오염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가 이런 모습 가운데서 성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갔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선한 뜻을 품은 것 우린 보통 선한 뜻을 품었으면 그는 장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공식처럼 되어진 것을 우리가 한 번 뒤집어 볼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지금 디르사라는 진영이 나와서 지도를 잠시 보여드린 겁니다 디르사가 빨간색으로 되어진 글씨가 디르사 지역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의 초대 수도죠 여로보함 세견땡에 있었던 왕도입니다 왕도 이 사람이 와가지고 신로까지 와서 베델보다 좀 더 위에 신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선지자 아이야를 만나고 돌아가서 이 과정이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디르사를 잠시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허우 벌판입니다 우리가 디르사를 찾게 되면 이곳을 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그런 공중에서 보는 이 모습 정말 장관이지 않습니까 규모도 크고 주변이 어쩌면 이렇게 비옥한지요 그리고 아쉬운 것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 지역 자체가 발굴이 안 됐어요 이 쑥갓을 뜯는 또 다양한 이런 나무를 캐는 것도 또 성지에서만 할 수 있는 즐거움입니다 진짜 이게 저희가 사막 이런 거를 예상을 하고 왔는데 전혀 그런 게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이 디르사 지역의 땅을 보면 정말 이것이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비옥하고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양떼입니다 양떼도 이렇게 푸른 풀밭에 이렇게 먹이를 먹고 저렇게 평화롭게 뜯는 것만 봐도 참 비옥한 곳 또 사실은 이 팔레스타인의 세계 전후로 해서 굉장히 이스라엘가 분쟁이 있는 곳이지만 이 모습을 보면 정말 이곳은 평화로운 그렇죠 평안을 저들로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럼요 평화로운 성지 평화로운 유대 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라고요? 디르사 누가 살았다고요? 여로보암 삽니다 나중에 아합이 사마리아로 도움을 옮길 때까지 이곳이 이스라엘의 수도 역할을 한 겁니다 이제 카메라가 북이스라엘이 아닌 남유다로 옮겨옵니다 지금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쭉 진행을 했고요 여로보암 죽으니까 남쪽에 같은 시대를 살았던 왕 누구죠? 루오보암입니다 41세의 왕이 되어서 17년간 다스리는데 어머니가 암몬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면 약간 불길한 상황이 드는 거죠 이방 결혼이고 이방 여인이 왕의 어머니가 된 겁니다 암몬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루오보암도 암몬 암몬의 신이 누구였습니까? 몰렉이었죠 이 밀검, 이 신을 섬기게 되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루오보암의 죄에 대해서 14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장 22절을 보시면요 유다가 여와보시게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표현이 그렇죠? 악을 행했는데 조상들이 한 것보다 더 뛰어나다 그 범한지로 여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또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왁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참 이 단어가 좋은 단어잖아요 그렇죠? 뛰어나고 본받고 무엇이 뛰어났느냐, 뭘 본받았냐가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우상 숭배하는 일이 아주 뛰어난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또 회초리를 드시게 되죠 이방의 회초리를 드시는데 누구를 들어서 드시냐면 애굽을 통해서 이 회초리를 드시게 됩니다 애굽왕 시사기라는 세계사에서는 시사기라기보다는 쇼센크라고 더 알려져 있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쇼센크 탈출이 아니고요 그 같은 걸로 보시면 안 되고 쇼센크라는 애굽의 왕조가 있습니다 22왕조인데요 시사광조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옵니다 그리고 로우 부함은 아주 대패를 하게 되고요 이 시사기 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성전과 왕국에 있던 보물을 전부 다 빼앗아 갑니다 뭘 빼앗아 갔냐면 금방패 아이고 아까라 그렇죠 얼마짜리였는데 그렇죠 몇 억짜리 금방패를 빼앗아 가고요 결국 다 빼앗아 가가지고 로우 부함은 무슨 방패를 썼다고요? 로우 방패를 쓰는데 27절 보시면 로우 부함 왕이 그 대신 금방패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었고 다음에 그것도 많아요 적어요 적어가지고 공동물품 개인용이 아니에요 방패가 무기가 개인 소지가 안 되고 공용장소에다가 놓고 경비할 때는 갖다가 쓰고 경비 끝나면 또 그 자리에 갖다 놓고 이건 굉장히 지금 수요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금방패 큰 방패 작은 방패 만들었던 그들인데 이렇게 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노력을 당하게 되고요 또 북쪽으로는 여로 부함하고 항상 전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고요 결국 다위성이 장사되면서 아비아가 왕이 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요 솔로몬하고 애굽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지금 애굽이 쳐들어오냐 이거죠 루호부함은 뭐가 돼요 그러면 솔로몬하고 이렇게 결혼했으면 루호부함에게는 무슨 나라예요 율갓집이잖아요 그런데 율갓집에서 왜 전쟁을 하러 오냐 이거죠 뭐가 문제예요 율갓집이 바뀐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갓집이 망했다고요 솔로몬이랑 정략 결혼했던 왕조는 여기 지금 보이시는 대로 솔로몬하고 정략 결혼했던 왕조는 21왕조예요 시아멘이라는 왕하고 있을 때 960년경에 솔로몬과 결혼했던 왕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애굽의 왕조가 바뀌어요 22왕조로 넘어가게 되고 아까 시사교육 왔다고 했잖아요 쇼싱크 그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는 왕조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전에는 르호부함이 21왕조일 때는 율갓집이에요 그런데요 22왕조 때는 르호부함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적국이 되는 거예요 적국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언제든지 변한다니까요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사람이 못 도와준다고요 첫째는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도와줄 능력이 안 될 수 있어요 또 그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솔로몬이 선택했던 것은 뭡니까 애굽이랑 결혼해서 나라를 튼튼하려고 했더니 결국 후손에 가서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 나라가 쳐들어와버린다고요 그래서 정말 애써서 만들었던 금방 배 다 빼앗기잖아요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바로 르호부함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었다는 기록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두 번에 걸쳐서 한다는 겁니다 21절 마지막 절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리고 31절에 한 번 더 한다는 얘기예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왜 그랬을까요? 왜 두 번이나 이걸 썼을까요? 이 결혼이 가져온 파급 영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솔로몬이 했던 이방 여인을 취해서 결혼했던 이 파급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를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도를 통해서 애구방 시사학이 쳐들어왔던 경로를 보면요 예루살렘만 공략한 게 아니고요 쭉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까지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북이스라엘까지요 그래서 무기또에서 가면 승전기념비에 썼던 시사학의 이름이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사학이 나라가 나누어지니까 통일왕국 때는 그래도 힘이 있었지만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니까 북쪽이든 남쪽이든 다 국력이 약해지고 둘 다 우상숭배의 길로 가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받지 못했고 결국 애구방 시사학이 와가지고 전부는 뒤집어놨죠 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애구방한테 노력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에르보암과 애구방 시사학에 대한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서 또 성경이 얼마나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책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되기도 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이 묘실이 이게 루오보암을 터들어왔던 쇼센크 시사학의 무덤이 발굴이 됐고요 이 쇼센크 시사학은 자기가 갔다 온 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벽에다가 이게 몇 년 된 그림이라고요? 3천 년밖에 안 됐대요 이게 3천 년 됐는데 이게 남아있는 이유가 뭘까요? 비가 안 와요 비가 이집트 자체도 거의 비가 오지 않습니다 지금 쇼센크가 시사학이 열심히 공격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다음 부조를 또 보니까 이게 지금 이집트 군인 애국 군인 이스라엘 사람을 무찌르는 무기가 지금 보이시죠? 이 무기를 가지고 공격하는 장면을 담아놨고요 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유다 사람들인데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두 손이 달달 싹싹 빌고 있는 이 장면도 부족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로보함도 마찬가지였고 루호보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이 잘못 세워지면서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당한다고요? 백성들이 그대로 간다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표를 드렸는데 정리를 해보면 여로보함은 20년 다스렸고 루호보함은 17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여로보함에게 해당되었던 일들이 연결된다는 얘기죠 두 왕까지 연결되어져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오고요 그 선지자가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 선지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되어진 거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14장까지 오늘 받고 다음 시간에는 유다왕 아비안부터 시작해서 아마 22장까지 끝까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형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